저기 뭐야 소주를 들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? 저희는 음주방송 안 합니까? 장난이에요 누구야? 으악! 아! 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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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.. 자 그러면 오늘 초록색 병을 한 번... 누가 준비한 거야? 네? 누가 준비한 거야? 이거요? 어 진짜? 세계 선물이야? 아니 또 기분 좋지 않아 그렇다면은 새벽 모였는데 우리 어른인데 이만큼만 마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럴까?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지미 원하는 거 다 해 야 소주가 좋냐? 난 진짜 소주가 안 맞더라 아 형 소주 싫어하지 나는 차라리 요즘은 그냥 미스키가 나온 것 같아 지미 형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진짜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너무 역해 형 태우신 분 익숙한 생일 축하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